자, 그 다음에는 소고추를 봤으니까 장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. 현재 전수관에서 장군 조규를 입성하면서 고창도와 보존의 사국장으로 있는 구재현 분이 황교수 대형에 고창을 해주셨습니다. 박수부터 불렀습니다. 자, 큰 박수부터 드렸습니다. 테이프 떨어지세요. 아이씨 봐!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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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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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바이든 버스 버스 그렇다 좋다 한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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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흑아 예 예 좋다아!!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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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